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 도리안 그레이 어릴 때 헤어진 외조부의 죽음으로 유일한 상속자였던 도리안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피아노를 치는 도리안의 아름다움에 끌린 화가 바질은 계속해 그의 얼굴을 그려나가고 초상화까지 그리기에 이르죠 그렇게 바질과 함께 처음으로 사교 파티에 참석해보지만 그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이로 헬리라는 남자가 도리안에게 다가옵니다 호피하고 직설적인 그의 말투는 순진했던 도리안에게 호기심으로 다가오고 다음날도 도리안과 바질은 초상화 작업에 전념하고 있었죠 뷰무를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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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말투가 긴장을 했지만 아들마다 가잇 헨리가 이들을 끌고 간 곳은 빈민가의 한 술집이었는데 헨리는 탐미주의자이자 펴락주의자로 백지짱같은 순수함을 가진 도리안을 향락의 길로 안내하죠 그 순간 도리안의 눈에 들어온 어느 아름다운 여인 도리안의 눈에 들어온 한편 바질이 그린 도리안의 초상화가 완성되고 도리안은 그림 속 자신의 모습에 반해버리는데요 도리안의 눈에 들어온 헨리의 실없는 농담에 도리안은 별스럽지 않게 대답하죠 그날 저녁 여인을 잊지 못한 도리안은 다시 빈민가를 찾는데 한 극장의 포스터에서 운명처럼 그 여인의 얼굴을 발견하고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극장 안으로 들어서죠 연기하는 시빌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도리안 그녀 역시 아름답고 순수한 도리안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며 두 사람은 차츰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도리안의 눈에 들어온 그에게 내어주는데요 그날 밤 도리안은 할아버지에게 학대받던 어린 시절 꿈을 갖고 자신의 등에 있던 상처가 말끔히 사라진 것을 알게 되죠 다음날 연인 시빌과의 약혼 사실을 밝히는 도리안 하지만 사람들은 평민과 엮인다는 사실에 그저 못마땅해 합니다 도리안을 사랑하게 되며 사랑에 대한 거짓 연기를 할 수 없었던 시빌은 연극 무대에 설 수 없게 됐고 그녀의 연기를 사랑했던 도리안은 그런 시빌에게 점점 실증을 느끼죠 시빌과 헤어진 그는 헤이의 유혹에 온갖 강렬한 쾌감을 맛보는데 초상화가 유명해지며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된 도리안은 방탄한 생활을 이어가죠 며칠 뒤 도리안을 찾아온 시빌의 오빠 그가 내놓은 것은 더럽혀진 시빌의 옷이었는데요 도리안에게 버림받던 날 슬픔을 참지 못한 그녀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강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그녀는 그의 Leonietet 그는 죽었다는 것이죠 염 염 두 살 께로워end 도리안의 뱃속에 쓰던 헨리 그때 어디선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에 그림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그림 속 팔에 상처가 생겨난 것을 발견하죠 자신을 대신해 그림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알게 된 도리아는 더욱더 깊이 쾌락의 세계에 빠져들어 가는데 친하게 지내던 귀족의 어린 딸을 타락시키는 걸로도 모자라 그녀의 어머니까지 유혹해버리죠 그렇게 그의 몸과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상화의 작가인 바질이 사라진 그림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의 집요한 물음에 도리아는 초상화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그를 안내하죠 그림을 파괴하려는 바질을 그를 막아서다 급기야 그를 해치고 마는 도리아 도리아는 바질의 시체를 조각내 강에 던져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멸의 육체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에 뿌려진 바질의 시체가 발견되고 그를 찾아내는 바질을 지속해 주신 분이 어떤 나라의 일상으로 하실 수 있는 나라 그를 찾아내가 그를 찾아내는 바질을 지속해 주신 분이 도리안은 이곳을 훌쩍 떠나버리죠 시간이 흘러 헤이는 예쁜 딸을 낳아 키우고 도리안이 떠난 지 25년이 지난 어느 날 런던으로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변치 않은 그의 외모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죠 그때 사진을 찍으려 도리안에게로 다가오는 한 여인 시빌의 무덤을 찾은 도리안은 그녀를 추억하며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빌의 오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도리안을 죽이려 하지만 너무나 앳돼 보이는 도리안의 모습에 그만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앳돼서 에밀리가 도리안의 집을 찾으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오늘은 저의 모든 일을 알아본 수 있으려고요 카드의 짐을 지켜보는 것이 나이 있습니다 편집의 이혜사도 하지만 자신의 딸과 함께 있는 도리안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헨리 비 내리는 어느 날 도리안의 정체를 눈치챈 짐이 총을 쏘며 쫓아오는데 그때 달리던 지하철에 치인 짐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죠 한편 헨리는 도리안과 찍은 옛사진들을 찾아보다 모든 비밀이 초상화에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 시각 도리안과 에밀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약속하죠 마을에선 떠나는 그들을 위한 환송회가 열리는데 어디론가 급히 출발하는 헨리 도리안은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었고 가 attention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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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me show me would you really kill me Harry? I can't help that I love your daughter more than I've loved anything in my entire life and I can't help how dear I still hold our friendship please please don't do this 그런데 도리안은 헬리마저 죽이려 합니다. 그때 방심한 틈을 타 그림을 열어보는데 그림에 불을 붙이고 다락방 문을 잠궈버리는 헨리 도리안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자신을 향해 내민 에밀리의 손을 뿌리치죠. 이 저주를 끝내기로 마음먹은 도리안은 자신의 초상화를 칼로 찌르는데 그날 이후 에밀리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그림 속 도리안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잘 찾아가가? 감사합니다.